여보세요 네네 아 제가 그 땅굴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폭력까지 땅굴이 들어와 있어요 그 저기 어떤 증상이 나타나던가요? 공기구멍을 내놓고요 오 예 그래 놓고는 아 이 공기구멍을 막았는데 또 다른데 그 옆에 또 공기구멍을 또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 150 정도 되겄더라고 그것도 45도 각도로 해갖고 왔더라고 그때 내가 그거를 먹었다고요 소 백당구 구워 안 먹었다고요 네네 그래 그거를 버리려고 이러는데 아 여기 구멍에 잡아넣으면 되겠다 싶어서 동글동글하는 좀 백당구 있잖아요 그거를 구부르는데 구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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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며 조금씩 둥 하고 열이 떨어지는 기라 땅 속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거기 구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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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두루루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구부르 구부르 하더며 그 다음에 약간 공간이 있으니까 멍쳤더만 둥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여러 개 해봤다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땅굴이 있는 걸 알고 그 근처가 땅이 금이 많이 갔어요 그 땅굴 때문에 그리고 집에 이 방 안에도 뭐냐면 자꾸 레이더를 쏘요 레이더? 네 레이더를 쏘요 내 다리가 자꾸 옛날부터 이렇게 아프고 찌리찌리찌리 하고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랬다면 내 다리를 쏘고 있었어요 그래 레이저를 쐈던 얘기네 레이저? 네 내 물 지금도 쐈고 밭가락으로 쏴서 이랬고 그리고 방을 안되고 돼서 집도 별로 안 좋은 집이니까 큰 거 쿵쿵쿵 두드려 보니까 다른 데는 툭툭한데 저는 울리는 소리가 나요 그 전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던 게 있었나요? 네 저 한 2001년 동안 됐어요 됐는데 집에 누워있는데 쿵쿵 소리가 들려요 그게 언제 2000 몇 년이요? 2001년 정도 됐어요 아 오래됐네 벌써 그래 쿵쿵 소리가 나고 이래서 저 아파트 짓는다 다이마트 터졌는가 없다 나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애쌈을 생각했더만은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심했거든요 집 옛날 집이 되어서 그러니까 창문이 두두두두두두 이랬고 쿵쿵쿵하니까 막 흔들리더라고 그러라도 조금씩 쿵쿵 소리가 나면서 창문이 두두두두두두두두 흔들리더라고요 이 찌리는이 아니라 그거는요 그렇죠 그래갖고 내가 참 이리 아이고 내가 어린다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아이고 도라야 아이가 욕구정 주가 땅굴 파갔단 말이고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로 안 했어요 설마에 하고 내가 그리 했는데 지금 한 3년 동안 지금 데이다를 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하 그러면 그 뼈다귀 뼈다귀를 넣던 그런 일은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는 그것도 한 3년 정도 됐네요 아 3년 정도 전에 이야기입니까 네 그 뼈다귀 잡으면 쿵 소리가 나는 거 지금도 그 구멍이 있어요 내가 욕에 뭐 덮어놨어요 아 그래요 한 150 직경 150 정도 되더라고요 150요 네 그거는 15cm 동굴의 원 원이 그러니까 그 원에 네 그 저기 넓이가 한 100mm 파이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50 파이프 있잖아요 네 그 정도 크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 굉장히 크겠네 네 그게 흙이 되어놓으니까 푸석푸석하니까 그쪽은 막 조금 이리 되어있는 그래 놓고는요 쥐를 두 마리 보내요 쥐를요? 네 쥐 예예 쥐를 가정집이 되니까 아 쥐구멍이라 쥐구멍이라고 생각하라고 쥐를 보내요 아 밑에서요? 예 쥐가 나오던가요? 예 쥐는 보지는 못했는데 쥐가 달랑달랑하면 뭐 좀 깎여 현정 있잖아요 거기 있고 그 그 그 그 한 3년 전에는 쥐가 나왔어요 아 쥐는 재미 예 두 마리가 나온 거로 봤어요 근데 고양이가 많이 다니다 보니 그 잡아 죽이는 뭔가 잡아먹는 거 모르지만 없더만 또 쥐가 올라오더라고 두 마리가 아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는 레이저를 계속 쏘던가요? 예 내가 박 안에 있으면 막 가슴 요 한가운데 요로 쏴요 우찌 그거를 알고 요 가슴 있는 쪽으로 쏴요 쏘고 다리가 있으면 요 요쪽 다 쪽에 다리가 있으면 다리를 탁 탁 쏘고 또 저저쪽에 내가 또 앉아 있으면 또 저게 또 탁 탁 쏘고 내가 어디 있는 걸 알아? 레이저를 그 사람까지 어디 있는 거 다 아는 모양이야 정확하게 알아내요 저리가 뭐 저쪽으로 쏘고 요즘 요쪽으로 쏘고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데로 쏘고 마 마 무릎을 쏘고 마 마 그렇기만 그 레이저를 그 쏠 때에 예 우리 그 선생님의 그 몸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아파요 아파요 다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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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고 아프고 무릎을 쏘면 걸음을 못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 먹고 그러하잖아요 원래는 안 아팠었는데 안 아팠죠 무려 그래 처음에는 그것도 몰랐어요 무릎이 이래 아프고 뭐 이래 하고 좀 심으면 괜찮다 싶으면 또 물어보고 지금도 약을 먹어가지고 괜찮은데 나쌌는데 그 우슬이라 하는 그 예예 우슬초 예 뿌리 네 그거 무릎을 낳거든요 내가 이따가 이제 무릎 나는 거 오가피부터 시작해서 먹어봤지만 그게 최고더라고 아 우슬 뿌리 네네 그 얘기 네 그거 알지요 네네 그거를 할매들 해주면 그 잘 낳았어요 그래 나도 이 물이 아파서 막 그거를 집에다 숨어 놓고 있어요 텃밭이 조그만한 게 있는데 거기다 라도 숨어 놓고 그 나무만 아프면 케어 먹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쌌하고 이리 다니는데 지금도 다리 왼쪽 다리는 반은 감각이 없어요 스만치도 별로 오른쪽 다리도 끄트머리 다 끄트머리 요만 딱딱 세다 이제는 어제부터인가는 이 가슴을 이제 해요 내가 그래서 썩이 나가지고 나무 통깔이 큰 거 투파에 이거 가가지고 방이 막 꺼지라고 막 딱딱 뚜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한번 두드려 볼게요 이 소리가 이상해 이 소리가 납니다 아 지금도? 울리는 소리잖아 요는 이번에 안 울리잖아요 요는 안 울리지요 요는 울리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저 부흙 쪽에 사람이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좀 팔이 좀 큰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암잖아요 앙한 반 이로 앙 이 정도로 푹 꺼졌어요 꺼지고 꺼 꺼져가지고 내가 세면을 막 가놨어요 나도 외사를 생각하고 막 갔는데 또 푹 꺼지더라고 한 며칠 있으니까 그래 세면을 또 그걸 해놨어요 그것도 그 저거 한 4년 됐네요 와 싱크홀 같은 게 자꾸 주저앉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네요 예예예예 이제는 저것도 밑에서 이제 다 이제 했으니까 더 이상은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것도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끔 고정식이 빛나봐요 음 그리고 또 옆집에 사람은 살지는 않는데 그 집은 그 막 그 뭐 좀 있는데 바로 우리 집 같은 집인데 옆에 예 거실에는 푹 꺼졌어요 아 거기 우리 선생님 사는 바로 옆집이요? 예 띄우집 집이 아니고 바로 옆방 아 옆방 예 옆방인데 거실에 푹 꺼졌어요 그거는 장판을 깔아놓으니까 그 뚝 미아래장을 깔아놨더라고 우리는 전세집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보니까 푹 꺼져있더라고 그래서 또 툭파이 갖고 툭 뚫뚫뚫뚫툭 들어가다보면 그 이제는 그 이상한 더라고 그 장판 들어내면 좀 이상하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레이저를 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말로는 못하는 기라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예 몇 군데 있어요 다른 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 네 네 저쪽 우리 서울 부파발 쪽에 예 그 쪽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뭐 고통 받고 있는 네 젊은 여성이시거든요 네 네 마음이 몸이 네 뭐 상당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네 또 집에서는 뭐 믿어주질 않고 네 네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천안 쪽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아 천안 나뇨 예예 여보세요 네 오래간만 해요 안녕하세요 예 여전히 어떻게 힘이 없어요 아파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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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통영에서 통영이라는 경남 통영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땅굴 의심 상황이 있어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 레이저를 쏜다고 그러시네 밑에서 아 그래요 네 레이저를 자꾸 공격을 해가지고 좀 뭐 다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내가 아는 분도 서울에 있는 분도 그런 레이저 공격을 받고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지금 방법이 뭐 없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언뜻 그때 들은 것 같아서 그 은박지 같은 걸로 이렇게 자리에 깔고 있으면 아마 레이저는 좀 어 이렇게 막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혜정씨도 한번 그런 시도를 해봤다 그랬나요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처음에 되는가 싶다가 뚫더라고요 아 은박지도 뚫러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서 이 통영의 이 무증동에 이 주유소 그 무슨 주유소인지 모르겠는데 그 주유소는 그 앞에도 아까 150 중 되는 구멍이 있다고 하던가요 네 그 도 45도로 구멍이 있더라고 아하 거기도 그러면은 밑에서 뚫은 구멍일 가능성이 있겠네 네 그래서 내가 그 진해 갈 때마다 행간보도 딱 있는데 딱 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해 갈 때마다 아 도로 이거 얼마 전에 포장했는데 왜 구멍이 이리 딱 나지 있지 이 이불을 파시면 흙이 오르든지 뭐 올라오는 건데 이 고정관첩이 있는 모양이래요 신문지로 그거 딱 막 가놨더라니까 신문지로 펜 상태에서 그 막 송각 부욱 쭉 넣은 거라 뚫뚫뚫 말아가 넣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바람이 뭐 태풍을 불어도 신문지가 저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기라 네 없어서 그래 하고 내가 갈 때마다 보고 했는데 고정관첩이 있는 기라 그거를 메까버렸어 고정관첩이 뭐 있고 말고죠 네 그 전체 그 요리 한 50m 저리 한 50m하고 도로를 메까버렸어요 도로를 메까버렸어 내가 말로 잘 모르는 도로를 메까버렸어 포장을 했더니 그 위치는 내가 대충 알지 아니 그러니까 그 구멍이 그 포장한 도로 그 속에 지금 그러면 붙인 겁니까 네 그 도로라 그 도로에 차단이나 그러니까 아스콘 깔아놓은 도로라 음 거기에 구멍이나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내인데 시내에서 이제 약간 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은행 갈라 해도 10분이면 가요 네 그런 거리에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또 주실 수가 있어 그래 거기서 또 시청하고 가까워 그래서 내 생각 시청하고 가까운 데서 우리 집도 지금 시청하고 가까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부터 먼저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것도 민간인보다는 공무원들 뭐 연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뭐 그러니까 갑작스레 그러니까 북한 지금 테레비전 뉴스도 보니까 유튜브도 보니까 이랬대요 저 지금 후전선 근처는 지뢰를 숨는 기라 지뢰를 막 숨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면 북한 사람이 남한을 안 이루어오겠다 이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굴에서 올라가겠다 이 말이라 네 그 구멍을 저희 그 탐사대에서는요 네 선진시추구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선진시추구멍 밑에서 위의 상황을 보기도 하고 동향을 저기 파악하기도 하고 네 또 공기구멍을 내기도 하고 네 그런 다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땅굴 속에서 지상으로 뚫는 구멍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그 구멍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여요 지금 네 우리 집에는 거기 구멍도 지금 있어요 네 지금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지구멍이 있어요 그거 그거 마카만 안 돼도 흙이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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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 옆으로 이제 삐 나가고 또 다니다 음 그럼 거기서 소리도 들릴 법 한데 그 조금 구멍이 열려 있으면은 네 어느 정도까지 깊이까지 들어가면은 네 거기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추 시추 우물 시추라는 거 아시나요 우물 팔 때 네 파는 거 네 기계로 이제 우물을 관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녹음기를 넣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땅 속에 그 동양을 네 동양이라는 건 이제 그 작업 소리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구멍 속으로 어느 정도 깊이까지만 그런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네 45도원인데 네 녹취를 그래도 들어갑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깊이까지 지금 들어가는지를 한번 뭐 긴 기다란 네 어떤 그 도구 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좀 찔러봐야죠 이 밑에 나의 생각은 한 20m 안쪽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m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직상으로는 뭐 이제 그럴 수가 있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우리 그때 제가요 그 빼 땅고 걸어넣을 때 그 그 그 그 그러다 구부러간다 벗어들고 가더만 조금씩 소리가 안 나더라면 뚱 하고 떨어지는 게야. 그 천장에서 이제 그 공간이 있으니까 뚱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게야. 그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네. 그래. 저거 아까 말하던가 그 말이라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뚱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정도면은 이야 정말 참. 그럼 그때 당신은 그냥 땅굴이라는 생각을 안 하셨고요? 그건 올 때도 땅굴이라고 하는 건 알았어요. 알아도. 팔고 막 그래 할 수는 없어요. 여기가 주택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포크로에도 큰 포크로에도 못 들어와요. 미니 포크로에나 들어올까. 그리고 집 안이 대놓으니까 내 집도 아니고 이 집은 그 안에도 집이 엉글엉글한 이런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땅가에 밑에까지 일하니까 그런 게 그 사람은 그는 집을 골라가지고 이래 했는 모양이라. 그러면은 관에다가 혹시 뭐 그런 의심 신고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바보 소리 들을까봐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번쯤 길에 저 저 저 저 저 저서 누가 둘이서 아줌마하고 아저씨하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땅굴 그런 이야기하는 것더라고. 그래서 아유 우리 요도 땅굴 있다고 나가 이런 말을 했거니까. 그런데 사람이 체력 보니까 남자가 주름살이 참 많더라고. 고생을 엄청 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얼굴도 시컴해가지고. 키는 좀 그래도 좀 보통 우리 한 1m 70 정도 보이더라고. 나이들은 어떻게 돼 보여요? 예? 나이 연령. 나이는 너무 시끄리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한 3, 30 몇 살 보인지 그래 안 하면 한 40 몇 살 보인지 그래 보이더라고. 젊은 층 젊어 보이는 사람이네요 그러면? 예. 키는 좀 커면서 얼굴에 주름살이 상당히 많더라고. 저렇게 요즘 사람이 얼굴에 저렇게 주름살이 많은 사람이 힘드는데 북한 사람 아니면 저런 사람 없다고요. 지금 땅굴이 지역지역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땅굴을 관리하는 고정간첩들이 있으니까 통영에도 아마 관리하는 고정간첩이 있을 거예요. 저희 탐사대가 탐사활동할 때 이렇게 보면 저희를 또 감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화면으로 촬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영상 같은 거 혹시 보셨어요? 예. 저 영상 많이 봤습니다. 저희 남친 땅굴 탐사대에 올려진 영상들을 많이 보셨어요? 예. 봤는데 뭐랄까나 다우징이라고 했나? 네네. 그거를 들고 이리 이리 가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팀원이죠. 네. 그리고 그거를 들고 가서 이제 동아지에다가 땅이 요리 생기고 요리 생기고 높이는 얼마 되고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좋은데 혼자서만 이리 이리 하니까 뭐 쥐대는 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들고 딱구리 딱하는 그거 말고 기억하는 거죠. 동아지에 그림을 그려갖고 그래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고성에서도 유튜브 보니까 땅굴 발견했다고 그런 말을 하대요. 벌써 고성이요? 예. 그것은 벌써 좀 오래전 얘기죠 그것도? 그것도 오래전이 된 이야기입니까? 그럼요. 고성에 들어왔는데 통령에 안 들어왔겠어요. 왜 통령에 들어오냐 뭐 통령에 있는 일이 있었어요. 6.25 때 이민군이 몇 개 사단인 2개 사단인지 1개 사단인지 그럼 1개 연대인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북개군이 요 통령에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민간인들을 보고 아 저게 북개인들이 막 군인들이 막 자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기라. 그러니까 부산에서 해병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디고 통령 지금 세 달이 나는 통령에서 그 제도 가는 세 달이 그 달이 말이고 세 달이 그 능성을 해갖고 밭을 해서 이리 이리 길도 없는 그런 길로 찾아야 올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밤에다가 총을 쏘고 다 죽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통령 요원은 저 어문 입구 막 갑이 뭐 배 타고 안 가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 당시 그때는 다리도 없는 상태니까 그 제도 다리가 지금 두 개 나지 있는데 통령에서 그 제도 가는 거. 그때는 다리도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다 그 뭐 목살식이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 저저저 조금 퍽이 파는 이리 오지에 나보고 일하는 사람이 저게 옛날 북개군을 묻어놨다고. 그리고 또 이수준 장군 고운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나가면 머리 까리고 막 서고 그러는 기라. 요게 사람 묻어놨다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테크를 까라고 나서는 그 머리 서는 게 그런 게 없더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 번 가봤기로. 옛날에 요게 6개월 때 요 요 요 요 시체들 요거 다 묻었다 하던데 이러면서 나가요. 알아내었거든요. 네. 지금 그 사시는 집이 예. 그 주택인데 마당이 있는 건가요? 네. 마당이 조금씩죠. 구멍이 그러면 마당 쪽으로 난 거예요 집 안쪽으로 난 거예요? 거기 우리 집이 앉혀있는데 집 뒤쪽에 뒤쪽이 뭔가요? 뒤쪽에 야산인가요? 야산 아닙니다. 시청에는 조금 높은 고지다. 조금 높은 거든요. 시청서를 이루어오면 우리 요는 좀 병사가 지는 집이래요. 그래서 집 뒤쪽에 보면 조그마한 턱 하나 있어요. 집이 옛날에 땅이 몇 평가인 건 그건 모르겠지만 이거 몇 프로로 70%는 질 수 있는 집이 그러니까 뒤쪽에 턱이 이렇게 꺾이다 보면 조금 있어요. 그렇지 않고 딱 정확하게 그 장소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예전에 경기도 양평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밑에서 위로 그렇게 선진시추 구멍을 뚫다가요. 가정집 정화조로 뚫어가지고 정화조 오물이 다 빠져나갔던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정화조 오물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요거는 물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뒤에 표가 조금 있어요. 그 새 바다에 공굴을 한 게 아니니까 땅을 뚫고 올라오는 45도로. 그러니까 집 밑으로 해서 올라온 거라. 아 집 밑으로 해서? 네. 집 밑으로 뚫고 전부 다 집이 총총하게 붙어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 땅굴 파는 작업을 한참 했을 때는 여러 집에서 아마 그런 소리들을 들었을 텐데 다 그냥 무시하고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렇지. 뭐 모르는 거지. 그냥 뭐 알아도 그냥 뭐 이상하다 그냥 그러고 신고 정신도 없고 그냥 그러다가 여태까지 온 거죠. 그런 뭐 전국 곳곳에 그렇게 제보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냥 무시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거죠. 제가 그래 했다 압니까.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이거 보면 땅굴 그 대회 오니까 그거를 나라에서도 뭐 우지 할 생각도 안 하고 알아 냈으면 나라에서 그거 우지 해야 될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나도 이리 이야기해봤자 볼 리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레이더라서 너무 쏘우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그런 국가도 외면하고 국민들도 그냥 뭐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북한의 그 땅굴은 계속 나무로 나무로 아주 순조롭게 내려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그 무시하는 사람들은 일사우태태 남아를 내려오는 그 후손들이 그런 말로 잘 하깁니다. 그러니까 통일되면 그거 다 죽습니다. 그런 사람도 안 살려주는데 그 북한 편을 들고 그러는 뭐이지. 지금 우리나라에 그 종북 자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북한 편 들고 지금 민주당 더우로 민주당 편 들면서 완전히 나라를 한 발도 못 나가게 발목이나 잡는 행동들이나 하고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린 이후에 또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대모나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잖아요. 이곳에 땅굴이 있는 거는 옛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식으로 북객은 다 해병들에 와서 목살 시기 쓰여지니까 그 은수가 볼라우라는 게 그런 경우가 있고 인천도 인천도 그래요. 인천도 인천 상륙작전 때 완전히 그냥 북한이 태망을 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영화도 있었잖아요. 인천에는요. 네. 심각하네. 말도 못해요. 심각하잖아요. 거기 올린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인천에서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구나. 거의가요. 인천에서 저희 작업한 거예요. 땅콜 소리. 인천에서요. 그럼 한 60%는 거의 인천에서 했네요. 그럼요. 유튜브 땅콜 보니까 부산에도 땅콜 나왔다던데 부산에도 내려갔다 오고 전국 곳곳에 지금 땅콜이 다 내려가 있어요. 그리 땅콜을 많이 해놓으니까 저거는 사람을 내려오게 되면 다시는 북한군은 안 가겠다. 공산국가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군인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땅콜로 해서 가라.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이 후조선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지뢰를 지금 숨고 숨어놓고 이런다네요. 그게 지금 전쟁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 나간 생각할 때는 한 3, 4년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위험하죠. 상황이.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장벽을 세우고 지뢰를 묻고 한다는 뉴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건 다 위장 전술이에요. 위장. 그런데 저거가 숨어놓고 저거 갈릴로 숨을 때 잘 몰라 발로 박아 터지기도 했다는데 그래도 위장 전술이에요. 우리 남측을 계속 속이기 위한 전술이에요. 땅콜로 자기들은 초두를 속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겉으로는 아주 그냥 지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다 우리 남측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땅콜 이 밑에가 광장이라 길이 아니고 광장이라 굉장히 넓어요. 요구장에서 저저거 좀 해도 도로 길 너비만큼 되는데 그러면 광장 광장이면 소리가 좀 계속 날 텐데 가만히 조용한 그런 상황 속에서 들으시면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릴 법도 했을 텐데요. 아니 나 귀를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밑에 매트로 까지 있고 장판 까지 있고 이러니까 저쪽에도 그거 그거 빼 땅구 넣을 때만 그 옆에 귀를 가까이 들엉기지 이제 있다 하는 걸 아니까 이제 드러나 안 드러나 필요 없잖아요. 그 있다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마당에는 마당에서도 쏙 이러는데 아 마당에서도 네 바로 마당 나가면 거기서도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땅 속에 있는 위치에서 움직일 때만 이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겠네 네 내가 하도 그걸 했어서 이제는 나무 통과를 툭파에 가서 땅을 퉁퉁 뚫리니까 뚫리니까 더 처음에는 다리만 공격하더만 이제는 가슴까지 공격해 적어도 성이 나는 목이야 방금도 내가 매번 두드려봤지만 그리 전화도 안 할긴데 내가 전화하면 또 바보 되는 거 아이가 괜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되겄대 내가 그래 전화를 저희가 딴 걸 탐사하는 탐사대인데 그런 전화를 주셔야 되는 거지 무슨 저희가 그런 걸 무시할 리가 있겠어요 물론 전문인 그런 걸 말을 듣고 이해를 해주니까 알겠는데 다른 데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땅굴 없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먼 데까지 어떻게 왔느냐 그런 소리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땅굴로 상당히 많이 파놨다던데 북계군이 지시 내려주고 어떻게 파면 된다 이런 걸 가르쳐줬다는데 그것도 땅굴이 상당히 많다는데 대한민국 70년이 넘었는데 끓이 안 없겠어요 그러고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주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금 무방비 상태로 지내고 있죠 마치 북한은 우리를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사람들처럼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그러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는 나이가 많아요 67세입니다 뭐 많지도 않네요 67세 아닙니까 밖에 나가려고 해도 다리가 아파서 잘 못 나가요 레이더를 쏘는 바람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빨리 알려야 되겠네요 정말 너무 국민들이 너무 그냥 안보의식이 없어가지고 국가 국가 자체가 그러니까 땅굴에 대해서 왜 다 그렇게 다 묻어오고 외면해왔거든요 예 뭐 북한은 박정희 대통령 그런 사람이 또 태어놔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대통령마다 만드는 거 하나가 없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땅굴을 파는 거 소리는 들렸겠죠 그전에 그전에는 몸이 건강했을 때는 일하러 다닐거든요 제가 조선소 그제도 조선소에 일하러 다닐어요 아 그렇군요 삼성조선소 음 그럼 거기서 몇 년대부터 사신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집이지만은 주인이 오다 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에 한 지금 한 30년 됐나 아 그래요 어쨌든 그 제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주변 상황을 계속 좀 이렇게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계속 계속 제가 어디 또 뭐 있는지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옛날에는 도로에 우리 집에서 이리 나가면 골목골목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 전에는 공굴에 금이 안 가는데 요즘에는 금이 좀 간 게 있더라고 그게 균열이 갈 수가 있어요 밑에서 땅굴 작업하다 보면 진동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흙 같은 것들이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땅굴 속으로 그러면은 뭐 이 공간이 생기고 그러다가 싱콜 같은 게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 뭐 그 부실 도로 부실 공사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다 얼렁뚱땅 다 맺어버리고 말죠 맞아 혼자 내가 이야기를 해놓고 마음이 편한데 이거를 어떻게 대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빨리 우리나라가 먼저 이거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나라 군에도요 이거를 은폐해 주는 세력이 있어요 지금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게 있다고 나도 생각해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밝혀지는 거예요 야단들이 주로 많이 하는기라 그래서 저도 아이고 이거 뭐 해봤자 나라에서 뭐 어찌 취해야 되겠는데 그런 거를 하겠나 윤석열이도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대통령도 별로 마음이 덜도 안 하더만 하는 것도 보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이런 소리를 자꾸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보들을 해주고 또 저희는 그 제보들을 빨리 또 공개를 해주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저희도 조금 맥빠지고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하지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영상을 계속 올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좀 꾀가 나고 그래서 못 올린 지가 벌써 몇 달 됐어요 계속 알려야 될 건 많이 있는데도 그리고 또 구멍 떨보라고 하면 돈이 되니까 그런 걸 또 어디 후원도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후원도 뜸하고 왜냐하면 우물시추업자 불러가지고 하루 이렇게 구멍 뚫잖아요 그럼 뭐 한 몇백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2, 3일 뚫으면 그냥 한 5, 6백만 원 6, 7백만 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후원금 노리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후원금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저희 직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후원금 가지고 저희 생활이 안 되거든요 후원금이야 뭐 많이 들어오면 저희도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뭐 그런 거 모아가지고 들어오면 한 번 하루 이렇게 시추하고 나면 그냥 바닥이 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구멍을 못 뚫는 거예요 새로운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 뚫은 어떤 구멍 있죠 그런 데다가 또다시 녹음해가지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또 그걸 알리고 알리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새로운 구멍을 뚫잖아요 그럼 소리가 많이 나요 저놈들이 막 역대책을 하는 소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산한 어떤 움직임 같은 소리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초기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잡아서 공개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래된 구멍은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맞습니다 찌끄내야 들어 어느 정도 막 기쁘니까 아니 걔네들이 이쪽은 지상에서 감시가 좀 뜸하구나 그리고 자기들도 안심하고 별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점을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요 계속 통영 그쪽은 우리 선생님께서 동향을 예의주시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고 어쨌든 감사드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락하시죠 안녕히 계세요